방금 사장님께서 몇 개 털렸는지 몰라 그 맛을 했는데 그 말은 오늘 엄청난 입지를 많이 받고 끝에 손맛을 끝내주게 봤다는 겁니다 어 뭐야 대삼칭 와 크다 대삼칭 크다 와 이런거 자꾸 올라오면 이거 찝찝한데 딴 데가기 그쵸? 와 이렇게 하... 이게 갑자기 또 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금쯤 이게 넘쳐야 흘러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아니면서 이게 이제 좀 고급스러운 고기로 잠시를 잘 물들어가면 상관에 휘트를 잠시하면 돼 앞에 있다니? 앞에 있다니? 잠깐만 야 상관에 뚝 들어줘야 되길래 어 랜딩중이네 대삼칭 잡혔어요 방금은 분위기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사이즈가 좀 작아 삼칭 삼칭 오케 오케이 대삼칭 이트 이제 피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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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방금 대삼치가 이게 방금 대삼치가 이게 이게 두 뼛 방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뚫히지다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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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태극권 쓰는거 맞죠? 지금 제가 회전시키는거 맞죠? 힘쓸때 제가 방금 회전을 안시켰으면 이거 놓친거였어요 방금 어 으악 으악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7킬로 이상 8킬로 되어버린다 8킬로 우와 진짜 크다 으악 으악 너무 커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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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으악 진짜 크다 괴물 올라왔습니다 샷 꼬리도 싣고 있습니다 이 놈의 새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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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이거 다 떨어졌는데 여기 여기 걸렸네 으악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줄 잘라놓고 가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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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자르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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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고 있어 봐봐요 꽉 잡고 있어 봐봐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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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 있잖아요 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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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킬로짜리인데요 이게 봐봐요 이게 장삼치 되어버렸잖아요 우와 메다 되겠죠 네 이거 잠깐만요 메다 넘었다 오케이 메다 메다 한 5 이상 메다 한 메다 15 이상인데요 여기까지 여기가 메다 메다 거든요 메다 15 메다 15 와 제일 크다 오늘 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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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 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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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메다 7 메다 7이다 메다 7이다 네 메다 메다 7 올랐어요 메다 7 메다 7 네 메다 8 메다 8 메다 9 메다 18 감사합니다.